안녕하세요. 2019년 6월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의 31번째 빈칸 추론 문제입니다. 우정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입니다. 우정, 친구관계는요. 어찌 보면 랜덤하게 형성된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는 여러분이 선택한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배정되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도 보통 배정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우정관계라는거, 친구관계가 랜덤하게에요. 어찌 보면 선생님이 짜여진 그 구도에서 가까운 친구끼리 사귀게 됩니다. 대학은 그렇지가 않죠. 대학은 어떻게 돼요? 자기가 어찌 보면 선택을 하게 되고 그 친구와 가깝게 되는 경우를 만들지 않으면 친구가 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친구랑 달리 대학교 친구는 조금 더 좀 소원해질 수 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되기도 합니다. 동시에 연애들도 많이 하고 하니까 좀 다른 인간관계를 설정하게 되는 거죠. 보통은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친구들끼리,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는 사람끼리 친구가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나와있는 심리학자들의 연구는 그렇지 않고 물리적 거리가 정말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어떤 어른들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좋은 친구 사겨라. 혹은 좋은 동네를 가면 좋은 친구를 만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저는 50% 동감하고요. 50% 동감하지 않아요. 그런데 이 글은 어찌 보면 그 어른들이 얘기하는 약간 꼰대 같은 거 있잖아요. 좋은 친구를 만나서 좋은 동네 가면 좋은 애들끼리 만날 수 있어! 인정하는데 그 부분에 연결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출발합니다. 심리학자인 리온 피스팅거와 스탠리 셰츄르, 그 다음에 소시얼러지스트인 커드백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우정관계가 형성되는가에 대해서 궁금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완전 모르는 사람들이 Lost in Friendship, 다른 사람들과 이런 지속된 우정관계를 만들 수 있는데 Others are struggling to get basic platitude.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투적인 말을 만드는 것도 힘들어할까라고 적혀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Some stranger, 서로 모르는 사람들끼리 금방 친구가 되고 와, 함께 하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데 어떤 애들은 Others,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인 상투적인 말도 겨우겨우 떠듬떠떠떠떠떠드라라는 상태인 것이죠. 어떻게 그럴까? 라고 물어본 겁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설명하죠. 어떻게 설명하냐면 Explain that friendship formation could trace the infancy. 우정의 형성 과정은 어린 시절로 돌아갈 수 있는데요. 어린 시절의 아이들은 가치를 습득하고 믿음을 습득하고 태도를 습득하는데 그것은 다른 아이들과 나중에 삶에 있어서 그들을 구별할 수도 있고 바인드, 묶을 수도 있는 가치, 태도, 믿음을 형성하는 어린 시절에 아마 그 흔적이 있을 것이다. 그때로부터 아이들이 모르는 사람한테 말 잘 거는 애가 형성이 되고 어떤 믿음, 사람을 잘 믿고 아니면 좀 소심하고 소심하들끼리 그렇게 형성이 됐을 것이다. 라고 일부 전문가가 설명하는데 아니래요. 뒤에 있는 Fastinger와 Chester, Back, 첫 줄에 있었던 이 세 분, 바로 이 세 분들은 Pursue a different theory, 전혀 다른 이론을 한번 추구해 보았다는 겁니다. 그 연구자들은 뭐라고 믿었냐면 Fiscal Space, 이 글의 빈칸이었죠. 물리적 공간이 was the key to friendship formation. 우정이 형성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아주 키가 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이렇게 세미콜론 적었어요. 우정은 만들어지기 쉽다. On a basis, brief and a past contact. 계속해서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길. 그리고 또 혹은 이웃에서 돌아다니는 길에서 만들어지는 컨택. 아주 수동적인 접촉, 그리고 또 짧은, 짧고 수동적인 접촉들의 기초를 두어서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같은 동네에 살아서 친구라는 거죠. 학교 끝나고 처음 중학교나 이런 데 끝나고 갔는데 같은 버스를 타는 거지. 아, 왜 이렇게 학교가 멀어졌어. 왜 이렇게 먼 데로 간 거야. 근데 맨날 똑같은 데 내리는 애가 있는 거지. 야, 너도 우리 중학교냐? 어, 맞아. 아, 너도 우리 학교구나. 아, 왜 우리만 이렇게 멀리 됐지? 우리 친구가 되자. 이렇게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고, 대학교 연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는 기차에서 계속 마주치는 거야. 아, 왜 이렇게 못생기네. 자꾸 나를 쳐다봐. 이럴 수도 있지만, 혹시 그 과예요? 아, 맞다. 이런 식으로 우정이 형성될 수도 있었다는 것이죠. 메이드는 앞에 있는 컨택을 꾸며주고요. 집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 going to home, going from home, 혹은 walking. 이 ING 두 가지 병렬 구조로 볼 수 있습니다. 병렬은 이렇게 5월로 해서 going과 walking이고요. 또 다른 병렬 구조 나타내는 end 병렬은 brief와 passive가 컨택을 동시에 꾸며준다라고 적혀있죠. 짧으면서도 수동적인 겁니다. 수동의 반대가 뭐예요? 적극적인 거니까 active가 되겠죠. 그래서 passive는 자기가 원해서 생긴 게 아니라 상황이 만들어준 겁니다. 내가 집이 의정부인데 저기 친구가 집이 막 수원으로 가고 있어. 그럼 막 집이 의정부인데 막 와갖고 나 너랑 친구가 되기 위해서 수원까지 갔다 와줄게. 이런 또라이 별로 없습니다. 그 우정관계 오래 지속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다 보니까 자기가 만들게 되는 상황이 되고 있는 적극적인 이라는 형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수동적이고 남이 만들어준 이런 의미의 passive를 넣어주는 게 맞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시각에서는 in their view it wasn't so much that people with a similar attitude because friend but rather that people who pass each other during the day tended to make bigger friend 라는 것이에요. 다음 문장도 좀 복잡하니까 이 문장은 이만큼 잘라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문장의 제일 핵심적인 녀석 나데이 법비를 찾을 수 있죠. 여기 나디꽃이 있으니까 여러분 구문 공부해 본 사람이라면 나데이 법비라면 a가 아니라 b라고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이 사람들이 친구가 된다라고 볼 수 없고 rather 오히려 people who 어쩌다 보니까 같은 길을 지나가게 되는 who pass each other during the day 이렇게 되는 아이들이 tend to become friend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adapt similar attitude over time 시간 지내면서 유사한 태도를 서로 간에 채택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친구가 되는 경우가 있다 라고 이 사람들은 주장한다는 점인 거죠. 그래서 똑같은 태도를 갖고 있어서 친구가 된 게 아니라 물리적인 공간이 비슷하고 가까우니까 그러다 보니까 비슷한 태도를 취하게 되고 하다못해 어 여기 가다보면 너도 이거 좋아해? 나도 이거 좋아하는 것 같아. 혹은 그 친구가 마음에 들면 좋아하는 척을 해줄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같이 놀게 되고 그런 거니까 이런 식으로 서로 만들어졌을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글이 되겠습니다. 병렬구조 잘 봤고요. 그리고 구문독회 잘 해드렸고 또 중요한 포인트도 몇 가지 좀 잡아 드렸습니다. 빈칸 추론으로 빈칸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도 중요하지만 논리적인 연결고리가 또 많이 존재하죠. 순서문장 삽입, 빈칸 추론 혹은 연결사 추론으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연결사가 눈에 많이 보이지 않으니까 논리적인 흐름을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 칠판 좀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3명의 학자들의 궁금함 혹은 이제 그 연구의 시작이 호기심으로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some expert 즉 일부 전문가들의 생각은 뭐냐면 비슷한 사람들이 태도를 좀 비슷하게 가져서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이는 그런 유유상종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이죠. 근데 여기서 바로 반론에 3명의 학자들은 전혀 다른 쪽을 다른 의견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리에 바로 이 글의 빈칸이었던 피지컬한 공간, 피지컬 스페이스라는 것을 바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서 이 공간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했고 그 다음에 그래서 not a, but b의 구조로 a가 아니라 즉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가깝게 지내다 보니 이것이 비슷해졌다. 이런 식의 맥락으로 전체 글을 구성한 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글 자체가 갖고 있는 논리적인 구조 그리고 또 이 글이 순서가 어떻게 됐는지를 머릿속으로 잘 기억해 두시면 틀리지 않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예상이 됩니다. 특히 좀 핵심적인 문장은 맨 아래 세 번째 줄 그들의 시각인데요. 이건 좀 장난을 칠 수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이쪽을 좀 보시면요. it wasn't so much that not so much asb 혹은 not so much that but 쩔 이런 식으로 가능한 형태인데요. not a, but b라고 전반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 비슷한 태도를 갖고 있다 해서 비슷한을 좀 다른 단어로 쓰는 경우들도 있죠. different attitude로 쓰면 전혀 달라지는 거니까 유사한 태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친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루 동안에 서로 past each other 서로 지나간다는 얘기는 우연히 마주치다 인카운터 하는 그런 아이들이 서로 친구가 되는 경향이 있고 비슷한 태도들을 채택하고 서로가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이런 식의 받아들인다 adapt라는 단어들도 핵심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빈칸이 또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여기 나와 있는 physical space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who passed each other during the day 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빈칸은 보통 여기 나와 있는 근거가 뒤에 있기도 하니까 이 근거가 또 빈칸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도 상당히 시험에 많이 나올 수 있는 중요한 지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특히 논리적인 구조하고 설명해 드렸으니까 인간적으로 이거 틀리시면 안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지문 진행해 봤습니다. 31번 빈칸 추론이었습니다.